섬탑의 아이돌 디펙트 섬탑에 핀 옷 한 송이 카카오 킹선가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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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스타 하으야 최적바 털보 안사 포션을 썼다고 사람을 펴내 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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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디 번구 여기서 3댐 맞으면 애매해지는데 털보 3댐이 아니라 17체력으로 엘리트를 간다? 엘리트 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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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imb 상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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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 초상특 냉정함 기계학습 냉정함 기계학습 이..이..이..이..이..jciecm 으으으으으으 이럴거면 왜 잤냐 아냐 앉았으면 세계선 밖여서 죽은 휴식 눌러가지고 이제 섬타베이트로 잘 준거예요. 버퍼 아스트롤라베 수...수...타 이런...미침 재구성 보니까 꼴 봤네 재구성을 보면 화를 못참는 병이 있어요.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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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방열판 방열판 필요 없는데 플러스라서 못 참고 지금 내 돈 야 야 눈뜨고 코베이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운듯이 비는거 너무 불쾌하다. 고구만더렁. 엘리트 안갈래. 엘리트가 나한테 왔다. 엘리트 안갈래. 엘리트 안갈래. 싸워말어. 24. 싸워. 도망치지마. 맞서 싸워. 슈퍼 디펙트들의 쉼터. 도망치지마. 이런 매친. 병불꽃. 병불꽃. 무슨 생각으로 쓰는거임? 슈퍼 디펙트들의 쉼터. 슈퍼 디펙트들의 쉼터. 슈퍼 디펙트들의 쉼터. 슈퍼 디펙트들의 쉼터. 유성타격까지 가겠네. 슈퍼 디펙트들의 쉼터. 친환경 에너지 에너자이죠 지하우스 지하우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버클럭 역장 염두비 염두비 진짜 미쳤다. 저기 정상이야. 아주 맛이 갔어. 안 돼. 내 시계. 박베리 충전. 상점 앞에서 저게 되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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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굿 빙하 홀로그램 빙하 홀로그램 빙하 홀로그램 무라 빙하 홀로그램 빙하 홀로그램 빙하 홀로그램 빙하 찌끄레기 정리 잘하네 덱 파워가 아직 느슨하다 증폭, 제 귀 덱 파워를 증폭 증폭, 제 귀 병용 자방 자방 너무 싫다 타격 컷 강열판을 하나 더 써야겠지 제거보다 다음층에 유물이랑 포션 챙겨봐야겠다 돈 아끼자 포션은 하나 써도 되겠다 방열판이 먼저 나와야 돼 이 정도면은 핵과 2. 2. 4. 6. 6. 7. 7. 10. 10. 10. 11. 11. 12. 14. 15. 음. 상의적인 인공지능 있으면 훨씬 낫겠는데. 없지만. 눈보라 그리울 것 같다 잘 못생겨나가 아 재구성 재구성은 어떻게 봐도 노답이네 방판반복 눈알퀴기 뭐 강화하지 버퍼는 남아있는 몹들 생각해보면 보이좋게 보이좋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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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맞아서 감정의 조각 발동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너무 시계 봤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축전기의 조각 다음 폭 썼으면 제일... 보았을 텐데... 암튼... 카카컷... 2, 1, 3, 4... 오독각... 반복 아니면 눈앓히기... 이중시전도 괜찮을 것 같고... 조각... 조각... 조각범도 쓰자... 제발 이게 안 나왔네 잘한다 아닌가 잡았네 이스택 이스택 공생 디펙트 들어 번져보고 증폭을 못쓰는게 많이 아쉽네 홀로그램으로 버퍼 가져와서 막을 보고 공생 디펙트 공생 디펙트 공생 디펙트 공생들이 그 分' 공생 콩 티디 이긴거 같은데 랩 랩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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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